울 혼방 제품이기 때문에요. 울의 촉감은 그대로 살려주고 있으면서도 구김없이 오래 입으실 수 있고 심지어 보시면은 약간 광택감이 있고 드레이프성이 있어요. 찰랑찰랑한 느낌이면서도 폴리우레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성도 좋으니까 활동적인 남성분들한테는 이보다 더한 소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기모감이 안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도요. 진짜 보이시죠? 너무 따뜻한 바지. 너무 따뜻합니다. 촉감도 부드럽고 정말 입었을 때 보온성도 극대화될 수 있는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안쪽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제품. 그래서 입었을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팬츠가 바로 이 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숨은 자랑거리 가장 큰 부분은 여기죠. 아니 정장 바지에서 고객님 이게 지금 밴드예요. 밴드예요. 밴드 같지 않아요. 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요. 그냥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심지어 밴드가 두 개예요. 소재가 다른 밴드 두 개가 사용되면서 짱짱하게 허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이 바지를 입고 회식을 갈 건데 이 겨울에는 워낙 움직임이 별로 없고 이동이 많지 않고 그리고 먹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봄, 여름에 입었던 바지보다도 한 1, 2인치 정도는 크게 바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얘는 그냥 정사지 선택해서 입으신다 하더라도 정말 허리가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얘가 허리도 물론 이렇게 편해서 좋지만 스타일이 이게 우리가 왜 테일러드 핏이라고 해가지고요. 바지 자체가 마치 무슨 우리가 맞춤 양복집 가가지고 내가 내 몸에 딱 맞게 재단해서 입은 바지처럼 스타일이 아주 잘 나왔어요. 요즘 바지는요. 고객님들 아시겠지만 레귤러 핏이라고 해가지고 벙벙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림한 라인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들러붙지 않은 슬림한 라인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편안하고 엉덩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쫙 붙어요. 쫙 붙어 진짜.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살짝 여유감이 있죠. 이게 바로 파크랜드의 기술력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진짜 잡을 땐 잡아주고 적당한 공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노톡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패턴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크랜드의 기술력을 그대로 심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길이감도 보시면 밑단까지도 슬림핏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넓어지면 촌스러워서 요즘 못 입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폴리브레탄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도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 있으면서 스타일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지. 심지어 이렇게 허리 부분에 밴드가 있어가지고 정말 저 이거를 30 입고 진행을 하는데 30일, 30일까지 늘어나도 정말 불폐만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중 밴드. 이렇게 밴드가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지는 사실 하나 입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2, 2년, 3년을 입는다 하더라도 늘어짐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